7일동안 내릴 장마비가 첫날부터 대척에 내리고 있습니다 짱가야 방에서 나오지마 알았지? 밥먹을 때만 나와서 밥먹고 들어가 알았지 짱가야 귀가 엄청나게 내립니다 오늘 통통도 지방에서 제일 많이 내리는 곳은 120mm까지도 내린다고 합니다 오래간만에 듣는 빗소리입니다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더웠던 날씨가 비가 내리니까 시원하죠 비 오기 전에는 밭에 두 번 갔다 왔는데 그때도 엄청 더웠습니다 두 번 다 조금 일하고 와서 샤워를 했는데 하여튼 첫날부터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마시작1위입니다 spectral 분위기 착 hood lij